질문하시겠어요? 아니 저 친구 오면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얘는 지가 불러놓고 왜 안와 아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야 무슨 일 있으면 왜 이렇게 짜증이야 오늘 엄마랑 한바탕 했다 엄마랑 또 왜 아니 그 철언 되면은 너 취직 못해서 그러지? 아니 그 철언 되면은 술 먹고 꼬장 부렸냐? 아니 아 그럼 왜 철언 되면은 엄마가 세뱃돈 맡긴 거 준다 그랬는데 안 주잖아 나 내년에 세배 안 해 야 재영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살 거야 인마 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서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가 안 돼 탈모가 머리 다 빠졌어 인마 탈모 왔네 아이씨 야 그러니까 그 검은콩 이런 거 좀 챙겨 먹어 검은콩 사 먹을 돈이 어딨냐 인마 저기요 아이씨 아이씨 제가 여기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제가 대한민국 인맥 하나로 살았어요 그 검은콩 제가 전화해갖고 구해 드릴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 김한배인데요 칠각삼 관리 소장님이시죠 거기 그 산중턱에 콩밥맨 아낙네 분들 계시죠 이야 배적삼이 흠뻑 져주셔서 목욕탕을 가야 된다고요? 아이씨 아이씨 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신입성 뽑는데거든 어? 그 자격증이 좀 간단해 친구야 이력서 가져와봐 고맙다 진짜 친구야 내가 진짜 이거 안해줄게 그래 고맙다 친구야 진짜 너 정보처리 자격증 있지? 아니 그건 없는데 없어? 워드 자격증은? 워드도 그건 아직 없는데 야 너 그렇게 기본적인 자격이 없냐 야 너 친구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? 자격지심 아니 그런거 말고 찡이 있어야지 찡이 있어 뭔증? 헌증? 아이 또 장난치네 야 술도 못먹는데 야 인생 뭐 있냐 어렸냐 먹고 죽자 야야야 그건 아니야 야 천천히 먹어 야 왜 그래 아이 왜 그래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더럽게 투를 안 그래 인마 아이 아이 저기 저기요 아이 아이 너무 친구가 힘들어서 오바이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아이 치워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 내가 인맥 잔뜩 있으니까 전화해갖고 오바이트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아이 저 김한변이세요 그 탁골공원 관리소장님이시죠 네 여기 비둘기 싹 다 보내주세요 아이 먹을 거 엄청 많아요 여기 네 네 비둘기들이 다 마루니에 공원 갔어요? 아이 씨 안 될 거 같아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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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누구야 아 여보세요 아 지금 안 되는데 아 왜 화를 내요 아 왜 화를 냅니까 화를 하 참 가야겠어요 그럼 지금 갈게요 아 지금 간다고요 아 당장 갈게요 그럼 아이 씨 야 친구야 나 가야 될 거 같다 왜 어딜 가 가만히 보자 왜 야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아 씨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